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내외 여건이 참 좋지 않고 현대차도 그동안 어려움을 딛고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절요의 기회에 또 현대자동차 노조가 8월 중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틀에 걸쳐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0.5%가 시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 노조 파업 결정 이번에 파업이 현실화되면 2012년 이후에 8년 연속으로 공장이 가동 멈추게 됩니다 사축은 5월 30일부터 노척과 만나서 16차례 임단협 회의를 진행했고 결국 7월 19일날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 요구 가운데 가장 격렬하게 노척과 사측이 대립한 부분은 정년 64세 연장 그리고 상여금 통상지급 적용에서 아마 크게 이견을 보였던 모양입니다 노조는 최근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측에 요구를 했고 사측은 이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전기차 비중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규모의 인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면서 교섭이 결렬이 됐습니다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 달라 이런 요구에서 이분들의 회사가 자신을 평생 동안 먹여 살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단상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차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고질적인 파업으로 유명합니다 도요타는 57년째 무파업입니다 세계 정상인 도요타를 목표로 노사가 합심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 생산회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모빌리티 회사로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차 한 대 생산회 도요타는 24시간 24.1시간 현대자동차는 26.8시간 도요타보다도 11.2%가 더 오래 걸립니다 2017년,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12년 만에 임금이 81.1%가 올랐습니다 생산성은 낮고 임금이 높은 편이죠 완성차 5개사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완성차 업체의 근로자가 연평균 받는 임금은 9,072만원입니다 도요타보다 681만원을 더 받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아쉬운 점은 현대자동차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만 있다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정말 세계 정상급 자동차 회사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결국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는 것이 모두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문제죠 생각만 조금 바꿀 수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사실 지금의 한일관계의 갈등 문제도 생각만 조금씩 바꿀 수 있으면 금세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넘어서야 될 생각의 벽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현대자동차의 팔을 중순 이 공장을 가동을 멈추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된 것을 보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7가지 생각의 벽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7가지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이미 벗어난 분도 계시겠지만 벗어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70.5% 이번에 8월에 그런 공장을 멈추는 결정에 동의한 70.5% 정도는 이런 생각의 벽을 한 번 정도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때를 쓰지 말자 우기지 말고 고함치지 말고 무리한 욕을 하지 말고 때를 쓰지 말자 때를 쓰는 것은 아이들이 할 일이고 정상적인 어른은 때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전과 후 자와 우를 찬찬히 따져보고 또 특히 원인과 결과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를 따져서 말하고 행동하자 울컥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자 우리도 생각하고 그들도 좀 생각하고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도 생각하고 현재차 노조원들이 누리는 혜택이 그들이 잘했으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앞 세대가 현재차의 기반을 닦는 과정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생한 부분들에 그 희생의 대과를 지금 세대가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도 한껏 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세대도 좀 희생을 해야 다음 세대들이 더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그러면 많은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나만 생각하지 말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좀 넓게 보자 넓게 바라보자 우물한 개구리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이런 것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자 자동차 없게만 하더라도 내연기관 비중이 급속히 추석되는 시대에 들어갔고 전기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라는 부분들이 전기자동차는 이미 대세가 됐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바로 상용화가 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4세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사측에다가 정년연장을 안 해주면 그러면 공장을 멈추겠다 이런 것은 정말 시대를 잘 못 보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생각이 자꾸 좁아지냐 공부를 안 하니까 생각이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계속 들으면 시야와 안목과 통찰이 계속 넓어지고 확장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자꾸 넓게 볼 수가 있죠 공부를 해야 눈에 보이는 것 넘어도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잘난 채 하지 말자 밥을 먹은 정도는 됐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가 천하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초라는 것은 아주 허약하죠 도요타라는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세계 최강의 그런 자동차 회사를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럼 따라잡는 데서 오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의 도요타 자동차를 한번 넘어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고 건설적인 생각을 밥수를 들 정도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과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고 신세 증거도 다 잊어버리고 아나 무인객으로 내가 잘났어 우리가 잘났어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금세 한방을 맞게 되는 것이 세상을 사는 이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요령 피우지 말고 대충대충 시간 때우지 말고 자신이 맡은 바 일에 가난한 정말 천하제일이다 세계 최고라는 그런 자기가 평가할 수 있고 타인이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열심히 뭘 하자 해야 해요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목 이상을 최선을 다해보자 해야 해요 일곱 번째입니다 남의 형편도 헤아리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은 오해나 갈등이 풀릴 수가 있죠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내 몸만 챙기지 말고 이렇게 한 일곱 가지 생각을 오늘 이 시대 한국인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더 멋진 회사를 만들 것이고 더 대단한 그런 가족과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